와 맥주도 있어요 어 맥주 안되겠죠? 네 대답부터 좀 그렇긴 하지 어 맥주 안되고 싶어서 진짜 아니오 네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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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황할 거에요 일자 아이씨 오면 되잖아 자 갑자기 나와 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나쁘지 않았어 오 마가 아아 아아 어이거 뭐야 의아 어이거 아 뭐해 첫 einzv 질리 멘불만 이번주에 멘불될 찬이 형이 창빈이 형한테 유독 애교가 많아요 맨날 방에 들어가서 찬이 형 맨날 웃통 벗고 까민이! 문을 내주세요! 그럼 창빈이 형이 까민이 형이 까민이 형이 까민이 형이 나 이렇게 지나가다 물 떠오면서 나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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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애플민트도 있지 거기 제플민트가 뭐예요? 애플민트 애플민트? 이건가? 넷플릭스 애플릭스 애플릭스 펄릭스가 보는 거 없는데? 애플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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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캐아라 액션 라이프 캐아라 액션 아아 아아 이제 뱉지 아크아어 Copper 나냐 ался 우리 투 sort 우리 투 partition 여기 두개 좀 하고 아기다리다리다리 다이 단숨술이다 어? 그냥 각자 쏘가자 야야야야 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재밌어? 아유 열심히 하잖아 아기다리다리다리다리 좀 알게 하고 있잖아 뭐? 형준으로만 넣어 여기도 술들어 아, 우리 술들어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아, 나 무슨 수 있어? 아, 지금? 아이고 있는 수 있어요 선우 형한테 되게 감동했거든요 맥민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게 아니라 제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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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네베! 너네베? 닉닉 마리 미! 너네베! 어... 너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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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있었는데 Difficult 너네베! 드디어 이쏠 춘 오우 미안하다 미안하다 2! 고! 그거 너무 시끄러운 거 같아 아니야 정맞은 거 같아 가수인가요? 네! 가수인가요? 네! 팝 가수인가요? 네! 미국인이신가요? 네! 어쿠스틱으로 유명한가요? 아니 어쿠스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희도 말할거야 팝이에요? 발라드에요? 둘 다 이거 알고있어? 네 이거 알고있어? 네 일단 발라드, 팝 미국인, 남자, 나보다 형님 형님! 마이클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가 네 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너 알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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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여러분! 내가 틀린 말했어요? 한국에서 팝 하면 K-POP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K-POP 아멘 딜밤 네 네 네 나 플로리다 노 노 노 노 이 플로리다 도 도도 밸런스!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But I, I, I know you're still the one. You might have moved on, but girl, you should know. But I, I, I know you're still the one. Mats, give us a heart, please. Heart. Wow. You could. You could. Batman. Me겠습니다! The snake was the one. Fazer. Tiffany. Got seven CEO lines! Jord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내가 지금까지 PCI 검사를 받은 데는 먼저 목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다른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꺼내서 코에다가 넣어주셨거든. 근데 윤정환님 아까 목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할게요. 이러더니 코에다가 먼저 쑥 넣으시는 거야. 이제는 익숙해져서 빼더니 갑자기 나는 이거를 코 밑으로 안 보이니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한 거야. 코 밑으로 빼더니 갑자기 입으로 몸젖으로 넣으시는 거야. 내가 안 보이니까 이게 혹시 코에다 넣고 그거를 입에다가 넣으신 건가 하는데 옆에서 매니저가 엄청 웃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나도 긴가민가했지 아니면 이거 코에다 넣고 다른 거를 재빨리 바꿔서 입에다가 넣으신 건가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엄청 웃으면서 말해준 게 코에다 넣고 입에다 그대로 넣었던데 이러는 거야. 진짜? 나도 PCI 검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너무 찝찝하고 hand «맛!" 목의 소리에 남은 맥주 어폐 Q. 자 우리 자리 아유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어우 바로 안 돼요 역시 하나 둘 셋 와 멋있어요 와 멋있어요 야 오늘 에너지 한번 보여줘야 에너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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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먼저 너는 몇 마디 되지 않은 말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게 능력이 있거든 근데 너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너가 하는 말들을 듣고 변하는게 굉장히 많지 나의 지금의 나는 너의 몇 마디 말들로 사실 완성됐어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몇 마디 말로 내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는거 같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머리색은 네 베이지색이죠 무슨 베이지로 갈색이 있나요? 갈색이죠 괜찮아요?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원래 옆에선 바로 안 나요? 카메라 한 번 봐요 재민이 형 팬분들 중에 재민이 형 갈색머리 좋아하는 팬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2019년때 왜 형이 한번 갈색머리 했었거든요 아하 제가 뭐 잘못한거 있나요? 아니야 아 오늘 힘들구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애플로치를 배용합니다 오늘도 차고 왔고요 아 이렇게 따지면 저희 애플 안쓰는 사람이 없죠 그래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님께서 이런 너희들끼리 자랑을 해라 이런 질문을 한게 아니라 바람하는 애플스톤 다 했습니다 네 한 2년 전인데요 제가 모르게 이제 주머니에서 그 이어폰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노래 제가 하는데 계속 뭔가 시끄러운 소리 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세탁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빼서 와 이게 어떻게 이게 불안하겠다 근데 다음날 또 하니까 아치도 쓰고 있습니다 릿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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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따돌보나보에는 켜집을 아핰아핰아핰아핰아핰아핰 3. 3. 4. 4. 5. 친구들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빼. 수수. 굿. 멤버십 카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버스 할 수 있겠죠? 진짜? 네. 근데 충전해야 되죠. 아 진짜? 아니야 내가 알기론 850원이고. 아 청소년 그거죠? 아. 찬이 운동하기 제일. 진짜 나한테 말이야. 이거 누구냐? 누구야 이거? 이랬더니. 뒤에서 뭐야 도시락 그거 좀 아무튼 그랬어요. 저희 브라운. 그치. 맞죠? 아니죠 아니죠. 자. 나 뽑는 거야? 뭐요? 내가 뽑는 거야? 아 뭐야. 그치. 웃음 가만히 딩 Divine 냐옹냐옹 내꺼 음란 냐 냐 냐 냐 냥냠 테꺼 냨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